화물운송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선면허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선면허는 화물운송업에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물운송업 주선면허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주선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선면허란 주선면허는 화물운송 주선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허가입니다. 쉽게 말해 화물운송업을 원하는 운송업자와 화물을 보내고자 하는 화주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선면허가 필요합니다. 화물운송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화물주선업을 운영하면서 운송업자와 화주 간의 계약을 중개하고 운송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권한을 주선면허가 부여합니다. 주선면허가 필요한 이유 주선면허는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주선사업자는 운송업자와 화주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함으로 적절한 면허 없이 주선사업을 운영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선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화물 운송업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주선면허 취득 요건 주선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주선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체 주소,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주선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지역이나 주선업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주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선업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주선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과 화물 운송 관련 관리 장비 등이 요구됩니다. 사무실의 위치와 크기, 필요한 장비는 주선사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선면허 취득 절차 주선면허를 취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선업자로서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적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주선면허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명은 재무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선사업을 운영할 사무실과 관련 설비를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자가소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나 관할기관에 주선면허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기관에서 면허 취득을 위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주선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사에 통과되면 주선면허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주선업을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주선면허 취득 시 주의할 점 주선면허를 취득하기 전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역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주선면허 취득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면허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주선사업 운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사무실을 두면 사업 운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선업자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해에 대비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에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선면허의 장점 주선면허를 취득하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선사업을 운영하면서 운송업자와 화주 간의 거래를 다수 성사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주선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는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복적 보호를 받습니다. 주선사업은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화물운송업에서 주선면허는 화물운송과 관련된 거래를 중개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주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준비 과정을 거쳐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주선사업을 고려 중이라면 사전에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